아 맞다 그리고 오늘 이거 왜 하는지 개요 한 번 설명해주세요 매니저님 아 왜냐면 원래 제 그 제가 뭐 당하는데 다시 왜 했는지만 말해 왜 지금 사실상 상대 전적은 그거 하지 말고 다시 이거 왜 이렇게 다시 왜 여기 매니저로 오게 되셨어요 끝장전 매니저방에서 제가 졌어요 근데 평소엔 이겨요 그만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디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오세요 네 하우리 아니 아니 왜 왜 아니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 나는 이 집니 박석길 선물 담당합니다 아 무슨 대학서부터 여친을 집에 데려오네 아 무슨 대학서부터 자 그리고 일단 저희 매니저도 환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갈아입고 오세요 이걸로 갈아입고 오시고 자 매니저는 항상 수생포여야 되기 때문에 머리끼를 네 네 네 어 머리 똥이 똥이 오랜치 됐다 방송하라고 아니 뭐하냐고 맞았어 뭐하면 돼 아니 근데 방송에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응 쳐다보지마 아니 근데 쳐다보지 말고 방송하라고 아니 안 쳐다봐 쳐다보지 말고 방송 말대꾸 하지마 쳐다보지 말라고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돈 된 말 쓴다 이거 맞아? 근데 사람들한테도 거꾸로 보여? 사인하세요 싫어 인연이 미쳤구나 5번 추가해줘 뭐요? 쉬는 시간 알겠으니까 일단 사인하시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노예계약서지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당신 잠깐만요 다시 살펴보니까 나오세요 아니 근데 왜 24시간이야? 아니 일어나세요 자 오늘 당신의 죄를 알리세요 지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미안해 손들어 보고 서있으세요 그리고 진짜 멍청한 거 알려드릴까요? 901호야 901호야 예를 들면 901호면은 어? 9호 라인이 어디야?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있어 그니까 원래 1,2 라인을 찾아다니면 되잖아 몇 동에 근데 그게 아니라 901호인데 9 라인이 어디냐 8,9 라인이 아 이게 못했잖아 손들어 서있으라고 잘못했어 안했어 네 안 됐어 안 됐어 고마워 자 계약서에 사인 됐습니다 네 너네 결혼하면 남친은 두 번째 결혼인데 괜찮겠냐 상윤아 왜? 아 해명해 그리고 저 서울 너의 두 번째 결혼인데 니가 프레임 쓰였잖아 이거 왜 나 아니야 아니 발맞을 때만 한 대씩 맞아야겠어 넌 뭐라고 불리는데 나 손바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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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뭐라고 하냐고 요 아니 요 아니 흔들어 서있어 알았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방송하라 아니 머리색 보려고 내 머리색 어떤데 제현 사장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이줄리얼 같다고 부럽다 남친도 있고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줄리얼 같다고 그니까 어떠냐고 멋있어 네 자 여기 여기 여세요 여기? 거기에 이제 음료수랑 물들이 있어요 응 먹어도 돼? 먹어도 돼가 아니라 자 저 들어가세요 아니 그 열어서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앞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갖고 오시면 돼요 응 아시겠어요? 응 자 여기서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응 네? 오세요 저기 맨 왼쪽 거 열어보세요 하얀색깔? 네 자 여기에 이제 과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먹어도 돼? 먹어도 돼가 아니라 과일 하면 이거 갖고 오시면 돼요 씻어서 그리고 제가 가운데 거 여세요 못 잘라 못 잘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했어요 가운데 거 여세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걸 여세요 아이스크림 자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 한번 이거 열고 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어요? 내가 먹어도 돼? 먹어도 돼가 아니라 잠깐만 일하고 먹어 응 자 이불 개세요 어 뭐야? 이불 개써? 아 언제 했어? 다행지 끝 나 이제 청소 다했어 아 설거지 할 거 없나? 아 이거 닦으세요 빨리 응 아 근데 괴롭히지 말고 타 괴롭히지가 말고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뭘 어떻게 켜? 발바닥을 밟으세요 아래 빨리 하세요 빨리 시간이 지금 금이에요 금 그걸 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?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아니 그 왜 자연폭을 손에 묻히냐고요 손에 묻혀서 수세미에 묻혔잖아 예? 응 당신 얼굴 안 찍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요 그럼 여기 다 묻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 빨리 지쳤어요 저 죄송합니다 아 설거지 안 해봤어요? 아니요? 아니 혼자 살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죠 네 아 아 아 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네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백자 김님 별풍전 Thank you 연다람쥐 보앙 좋네 연다람쥐 좋네 라고요? 존나 멍청해요 그냥 이런 패급도 제가 볼땐 이런 패급이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개멍청한 게 901도 901호면은 89라인을 찾는다니까? 그니까! 아니 어떻게, 그래 놓고 나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뭘 하는 줄 알아?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?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? 아니! 봐봐요 1201호예요 그럼 몇 호라인이에요? 12호! 목밑? 매니저야! 응? 네? 얼음이랑 제로콜라, 쓰레기통 쓰레기통? 제로콜라 제로콜라 못했냐 왜 이렇게? 걔는 또 이게 안식을 때 먹어야 맛있거든 와 이것도 맛있겠다 이제 콩콩랑이! 아니 형 매니저님 24시간 하나 있는데 먹으면 48시간 해야 해 아 맞네? 나 한 개 더 좋다 아! 매니저야 이거 까줘! 아니 상현이도 못먹게 해줘 음! 어? 님들.. 배고파요 1시 1잎만인가? 남지 1잎 있나요? 어? 나 1잎! 1잎 빼 1잎 빼 도대체 뭐? 나 밥 먹을래 나 올려줘 뭘 올려? 뭘 줘 나 밑줄 밑줄 아! 올려줄라 했는데 아 왜 시간 끓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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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네 음 맛있다 콩콩랑권 상윤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왜 상윤이는? 24나 48이나 배비 달아야죠 매니저요 아 배비 달아야 돼? 응 나 먹을래 어? 음! 음! 이걸 먹어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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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빵대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응 바스코기가 롤대학이면 상윤이랑 도맨이랑 위치 바뀌어 있지 키키키 아니 난 내가 끓인다고 했는데 그냥 갔어 응? 상윤아 내가 끓일까? 자기가 끓인대 나 진짜 내가 끓인다고 했는데 나 잘 끓이는데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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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먹어? 나 다 먹었어 어? 배불러 안돼 왜? 더 먹어 응 와 라면이다 내 젓가락 어디 갔어? 나 건가? 내 거 없어졌는데? 아 내놔 아 이거 내 거야 아 진짜 너? 아니 왜 매니저가 꿍시렁꿍시렁 대지? 상윤이 젓가락 가져와서 본인 젓가락은 왜 상윤이 쯤? 아! 뭔가? 기억이 안나 아니야 이게 쎄 거야 아아 네 자 가세요 도전 어허허허허허허 어 잠깐만 잇규 어?? 아니あれ 여여친구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깨 얼굴만 여여친구 없다고 생각하고 얼굴만 할게 어 여여친구 없다고 생각하고 아 김륜남 덜 보세요 우와 와 이거 빡센데? 어떻게 모르지? 어떻게 모르지? 누군지 알아요 미스틱이? 몰라 오어어? 어 왜? 어 맞아 덜... 미안 아 잠깐만! 아! 아세요! 아세요! 아니 스스로! 왜? 아니!x3 아니 이 순간 왜? 아니 하라고요! 하시래? 뭐였지? 모델이 사진 못 나왔다. 아 빨리빨리 한 다음에 생각하고 하지 마. 촉촉하지 마. 아니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! 얼굴 왜 이렇게 뚫어져라 봐. 정확히 봐야지 한 번 뽑을 거. 유닝이다. 아 이게 사실 고민하는 게니까. 응. 둘 다 좋아서가 아니라 둘 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다 좋은 거네 그니까. 씨돌이. 아! 왜왜왜. 방해하지 말라고. 아니 너의 소신대로 하면 돼. 나도 모르고 싶어라 햇살이. 나 좁아님. 나랑 눈 똑같네. 순서. 얼굴만 봐야 돼. 모델이. 둘 다 성격을 못해. 찐텐 안 내는 사람이고 매력 없는 사람이야. 오! 뭐야.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해가지고. 결정한다고? 오케이. 님들 이상형 미디어님이래요. 왜요? 뭐가? 왜요? 뭐가? 뭐야? 아 뭐요? 어. 당신 어쩜 안 뽑았을 거예요? 어 알아 나도 너 안 뽑았어. 네. 오ильно 되는 거예요? 어? Payton. 아. 아니 brain 괴로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